야 깡증 미쳤는데? 깡증 지금 터너마바네 지금 봤네 자 얘는 도끼부리네 스탬 만들고 있는데 싸우는거 아니겠지? 싸우네 스탬 만들기 아... 죽였는데 이제 내가 죽을 차례 겠쪄? 와 내가 죽을 차례구만 이 광맛 좀 봐라 빈 갑 지금은 딜 모빵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이거 쓸 거 같긴 한데 어? 그럼? 준비 쓰면 여군 전쟁이 될 거야 도망치려면 지금이 내가 너무 안가워 가겠습니다 뭐 타봐 나 좀 지켜봐 설렘 아 4 4 4 5 씻ㅎㅎㅎㅎㅎㅎㅎㅎ 내일 겁나신분 진짜 아아아아아아 척 문제는 더 저 딸깍을 어떻게 하지? 이겼네? 이걸 이기네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팀 싸워? 싸움나 저거 저렇게 쫓아가도 될라나? 하하 하하 식긴한데 최대한 박았는데 기술 원 딜러서 사랑하는 기술 3 3 5 와봐라 악설 왜인지 모름 왜인지 모름 야 깡중 미쳤는데? 깡중 지금 터넘어가네 지금 봤네 아 혼자네 아 금질파티 그나마 금질파티라서 그나마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긴 할텐데 하하 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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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